깎아줘 봐봐 하민이 밥을 이렇게 다 남겨놓고선 깎아는 주라고 해? 깎아줘 깎아는 오늘은 못 먹었으니까 내일 먹자 내일 밥 잘 먹고 깎아줘 응 알았지? 깎아줘 엄마가 말하고 있잖아 알았지? 깎아줘 하민이가 대답해야지 깎아줘 밥 남겼어 안 남겼어 깎아줘 깎아줘 밥을 안 먹었잖아 떨어져 어떡해 떨어졌대 그렇지 비행기야? 가오리 비행기야? 뭐라고? 가오리 비행기야 가오리 비행기야? 가오리 비행기야 엄마 등에 타요 엄마 등에 타요 엄마 탈세요 엄마 탈세요 엄마 탈 엄마 등에 타? 가오리가 그러기는 너무 작아요 못 탈 것 같아요 엄마 탈 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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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